1. 2. 2. 2. 3. 2. 2. 2. 3. 안녕하세요 데이블입니다 오늘 울산 왔어요 울산 뒤에 울산역 근데 갑자기 왜 울산? 멀리 떠나서 힐링하고 싶기도 하고 여기 울산에서 살고 있는 동생이 있어서 그 동생 보러 왔어요 이제 울산역에 도착했는데 보러 가시죠 이제 택시 타고 동생 집 가고 있어요 여기 성남동 왔는데 동생이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동네 구경하면서 동생 집 찾고 있어요 동네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동생 집 가고 disease 동생 여기 roam Or 동생 집 가고 어 안녕 잘 지냈어? 요새 힘든 일이 없지? 들어와도 되지? 네 여러분 제 동생 울산큰애기인데 안 본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집 좋아보이는데 구경 한번 시켜줘 아 화장대구나 집 너무 좋은데 몇 평이야? 월세예요? 전세예요? 아 화장실이구나 아 근데 잘 지내지? 서울 언제 놀러 올 거야? 그럼 내가 울산 와야 안 볼 수 있어? 배 안 고파? 진짜 배고파 그래 밥 먹자 울산 처음인데 맛있는데 드려야 할까? 아 뭐야 이거 다 뭐야? 진짜 연예인 됐구나 연예인 병 걸린 거 아니야? 아 귀엽다 이거 너 이거 맛있어? 뭐 시키지? 이거 어때? 이거 맛있어? 여기 주문할게요 네 네 아 네 떡볶이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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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정도야? 나 왔다 아 엄청 맛있겠다 네 비빔밥이고 떡불고기 이거 물해요 많이 배울까? 나도 엄청 배울 것 같아 음 진짜 맛있어 후추하는데 맛있네 진짜 맛있어 이거 먹으라고? 와 육즙이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어 어때? 맛있어? 어? 아 나 너무 타지 인마 음 어깨 피곤해 여름에 먹기에 딱이야 여름에 먹기에 딱이야 근데 나 원래 많이 먹으면 산책하는 거 처음 하거든요 혹시 여기 울산에 산책하기 좋은 데 있어? 해 아 있어? 아 그냥 가실? 여기에요? 아 더 들어가야돼? 산책하러 왔고 쭉 가면 뭐 있어? 아 인기 많구나 여기 자주 와 이거 뭔가 평화로롭더라 와 예쁘다 음 맞아 일단 들어가볼까? 안 돼 안 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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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산책하기 좋은데야 다리 안 아파? 아 여기 너무 이쁜데 감사합니다 바이 오 대박이에요 귀여워 울산에서 또 재밌는 거 있나? 야시장 야시장 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울산 크내기 야시장 왔거든요 계란빵 계란빵 주세요 하나 드릴게요 형 얼마예요? 하나에 천원이요 이거 뭐예요? 바나나빵 하나 빵도 하나 주세요 한 번 더 주셔야 돼요 아 맞다 맞다 주세요 가주세요 한번 반대 아니 한번 드릴게요 진짜 죄송해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아뇨.. 아니야 너무 죄송해요 아 cią기가 약해집니다 급하다 아카롱 복사 스테이크 자도 남은 두툼을 넘어갔어요 전 수스파이 만족하게 차를 다 Democrats 그리고 고 cambio 마시지에 대한 소스를 넣었어요 멈추는 타고 으아 으아 으음 으음 원조 맛있어 으음 대박 존댓.. 존댓이 뭐야? 먹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먹어보자 어? 나왔어? 존댓이 맞아? 존댓이? 존댓이 발음이 있잖아? 존댓이? 존댓이? 음.. 뭐야? 엄청 맛있는데 이거? 봐봐 이거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존댓이 위에 라면 스프 놓는 거야 신라면 스프인가? 너무 맛있어 아우도 먹어봐 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살짝 매콤해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 지금 몇 시야? 9시 다 돼가 우리 이제 카페 가서 조금 더 얘기하고 들어갈까? 여기요? 뭐 마실래? 크레인 요거트 스프팅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랑 하나 주세요 오늘 재밌었어? 나왔어 네 아이스 아메리카랑 하나 주세요 너무 시원해 오늘 어땠어? 아이스 아메리카랑 하나 주세요 우리 동네 캐릭터 선발 대회 나왔다면 여러분 도움 많이 필요해요 꼭 투표해 주세요 저도 투표할 테니까 크레인 파이팅 오늘도 데이브 그리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오리 이브 티 이거 ention Actually 요 감사합니다.